동글동글한 눈망울과 입을 뻗금뻗금 거리는 이 귀엽게 생긴 물고기는 개복치라는 물고기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경골어류입니다. 개복치는 온대 바다에 서식하며 몸길이가 3.5m의 몸무게는 최대 2톤에 육박하는 물고기로 개체수가 워낙 적어서 스쿠버들이 바다에서 만나기 어려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개복치는 모든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알을 낳는데 완두콩 크기의 알을 3억 개나 낳지만 성체로 자라는 것은 겨우 5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체가 되면 천적은 없지만 상어에게 공격받아서 몸의 일부가 잘려지기도 하며 바다 쓰레기로 인해 죽는 개체도 있다고 합니다.